우리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특히 투자에 성공해서 평생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대가들이 책도 읽습니다. 자칭 투자 고수들이 강의 유튜브 영상도 봅니다. 보거나 들을 때는 드디어 나도 남들보다 성공해서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웬걸 하루 이틀 지나면 배운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실천 의지도 없어집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실패를 반복할까요? 어떻게 이 굴레를 벗어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30년 뇌과학 전문가 박문호 박사는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의 법칙을 찾았다고 합니다. 첫째, 훔치는 힘. 둘째, 요약하는 힘. 셋째, 추진하는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입니다. 이 책은 30년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이 읽은 1만 권의 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자기개발 서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절판이 돼서 못 읽다가 이번에 18년 만에 재발간이 되어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보편적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분야에서 인류가 되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깨닫고 실행해서 숙달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세 가지 원칙을 첫째, 훔치는 힘. 둘째, 요약하는 힘. 셋째, 추진하는 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세 가지 힘을 습관화하면 인생이 나아집니다. 자기개발서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한두 가지 내용만 잘 익혀도 삶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조건은 권할만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가 제시한 인류의 조건 중 인상적인 부분은 요약하는 힘입니다. 요약하는 힘은 요약하자면 이라는 작은 말 습관 하나지만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는 말바릇을 기르면 시간 확보는 물론이고 어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어떤 분야에서든 인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말과 생각을 하나의 핵심 단어로 표현하는 요약이 중요하다고 내세웁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합니다.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효율적인 일처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인생 자체가 아주 감명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류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지식을 훔치는 힘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책과 사람에게서 양질의 지식을 배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학습한 지식이 많아도 핵심 단어로 요약할 수 없으면 즉시 사용하기 힘든 법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식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훔치는 힘과 긴 설명을 요약하는 힘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사이토 다카시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힘 또한 추진하는 힘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습관으로 만들길 권합니다. 요약하면 이 책에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습관을 강조하는데 첫째 지식을 훔치는 힘, 둘째 요약하는 힘, 셋째 추진하는 힘입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현상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세 가지 원칙을 너무 잘 설명하고 계셔서 박문호 박사님의 추천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분야에 성공하든지 필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자는 숙달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숙달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은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인 원리다. 어떤 사회, 어떤 자리에 놓이더라도 그곳에서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이치를 간파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 아이들에게 이 힘을 길러줄 수 있다면 부모로서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 부분 덜게 될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한 번 터득하면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언젠가 반드시 숙달 되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지루하게 반복되는 연습기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 자신감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각 활동을 해내는 과정이 숙달의 비결을 터득하는 길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무언가에 숙달되는 보편적 원리와 목적의식을 꾸준히 일깨워주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주된 역할이라 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숙달의 보편적 원리란 기본기를 다져주는 세 가지 힘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이란 훔치는 힘 즉 모방, 추진하는 힘 즉 실행력 더하기 추진력 더하기 기획력, 요약하는 힘 즉 요약 그리고 질문력을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을 기르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고 자기 경험과 듣기를 적절히 조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훔치는 힘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자면 예를 들어 투자해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투자 대가들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 대가와 나는 처해진 상황 그리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이나 환경에 맞게 투자 대가들의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훔치는 힘.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녹여 습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법과 예의에 맞는 말로 찬찬히 배울 수 없을 때 혹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독하고 싶을 때에야말로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식이 싹 튼다. 기술은 보고 듣기만 해서는 몸에 익힐 수 없기 때문에 훔친다. 그대로 따라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달려들어야 비로소 어렴풋하게나마 감을 잡을 수 있다. 훔치는 힘이라는 기초적인 힘을 제대로 채화하면 어떤 사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무리 없이 살아낼 수 있으며 숙달도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1970년대 일본의 퍼시픽 리그를 대표하던 한큐 브레이브스, 현 오릭스 버팔로스의 간판 투수인 야마다 히사시가 싱커라는 기술을 익히기까지의 과정은 훔치는 힘이 숙달에 필요한 기본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마다 선수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마다 선수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속구로 승부를 보는 방법을 바꿔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커를 배우려고 했는데요. 같은 팀에 싱커를 잘 던지는 아다치 고의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싱커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야마다는 아다치가 볼펜에서 투구 연습을 할 때마다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아다치의 투구품을 훔쳐보며 그가 구사하는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 경험하며 부딪혀봐야 비로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야마다의 모습을 보고 아다치가 자신이 싱커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충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렸음을 보여준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 단순한 모방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다. 즉, 아다치의 충고가 야마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야마다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충고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훔칠 수 있으려면 몸소 체험하며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기술을 훔치려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범위를 좁혀 반드시 훔쳐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이 핵심 포인트를 걸러내는 과정이 곧 기술을 훔치기 위한 밑바탕이 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 또는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날카로운 질문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질문력이다.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는 전문가일수록 높다. 좀 더 전문적이고 능숙해지기 위한 힌트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미숙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는 그들의 의식은 한 집단 내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성장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과 전혀 다르다. 외형적인 모습만 모방할 뿐 그 속에 숨은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은 안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인지하여 자기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생각 또는 의식을 다시 한번 자기 몸에 체화시킴으로써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전히 기술을 훔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안목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다. 여기서 안목지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 있지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능력입니다. 즉 그 사람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안목지를 본인의 의식으로 자체 해석하여 형식지로 발현하고 이를 다시 자기 안에 스며들게 하는 힘을 말한다. 즉 성공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능력을 발견하고 그거를 형식지 즉 구체적인 매뉴얼로 만들고 즉 형식지로 만들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목지와 형식지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비법이란 안목지와 그것을 활성화한 형식지의 순환을 기술화하는 것이다. 이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확한 요양력과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질문력 그리고 코멘트력과 같은 중요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이라는 것 자체는 과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기술을 훔치는 것은 과정을 훔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기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정리하며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수련하는 것은 일의 추진력을 단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즉 여기서 세 번째 일의 추진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인류들의 방법을 따라할지를 기획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련하는 것이 일의 추진력을 단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일의 추진력은 개인적인 작업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작업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힘이다. 일은 추진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안목질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활성화하고 상호 지식으로 공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것이 훗날 일을 추진하는 능력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안목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체지라고 할 수 있다. 몸으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담겨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추진하는 힘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동경입니다. 즉 훔치려는 대상에 대한 강력한 감동이나 동경이 없으면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실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경함과 동시에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기술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실천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째 추진하는 힘을 먼저 봤고요. 두번째 요약하는 힘입니다. 이미 문자로 기록한 것을 양적으로 짧게 줄이기만 해서는 요약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영상이나 현실 자체를 요약하는 능력이야말로 한층 고도의 능력이다. 요약력은 그 자체를 꾸준히 의식해야만 향상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요약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상대방의 요점에서 벗어난 대화를 할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요약력이야말로 숙달의 기본인 셈이다. 한가지 기술에 숙달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전제되며 과제의 요지를 엉뚱하게 이해하면 숙달에 이르는 길은 멀어지고 만다. 먼저 복수의 과제 중 중요한 과제를 정확히 파악한다. 다양한 과제를 비교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매기고 선정된 과제들을 중요도에 맞게 시간순으로 배치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많은 속성의 현실 자체를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본인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속성을 가진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요약하는 힘이 필요하다.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버린다고 해서 무작정 쳐내는 것이 아니라 담겨둔 핵심 속에 어떤 형태로든 녹여버려지는 요소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요약이 가장 이상적인 요약이다. 요약력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어떤 것을 배우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숙달이 되려면 핵심을 먼저 파악하고 그 핵심을 완벽하게 숙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참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가끔 댓글을 보면 영상을 간략히 핵심만 알려달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중요한 내용 같아서 주저리주저리 많이 소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거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저도 요약력을 발휘해서 핵심의 10%만 설명을 해도 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요약력의 기본은 80%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항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습관이다. 이처럼 실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 기술 연습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숙달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1리그 소속의 프로축구팀인 가시마 엔틀러스의 지코 코치는 팀을 우승으로 이끈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반복 연습을 통해 기본기를 철저히 다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류 선수일수록 80%의 기본기를 꾸준히 반복하여 체화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형식과 같은 즉 틀과 같은 개념은 결국 기술을 압축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장점은 중요한 기술에 모든 에너지를 철저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 적당히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술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철저한 태도야말로 형식과 기술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해답이다. 이 기본 기술은 알고는 있다거나 이해를 하기는 한다거나 또는 대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오로지 언제든지 확실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자세만이 진정한 의미의 기술이다. 이렇듯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몸으로 익힌 특기를 기반으로 삼은 후에야 스타일이 만들어진다.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에는 단시간에 많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훈련이 유효하다. 이 책은 이 부분만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80%는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20%를 발췌하는 것이 요약의 포인트다. 책을 읽기 전에 여기서 이것 정도만 알면 책의 80%를 파악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구체적 목표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목표가 중심이 되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끌어당겨지면서 거대한 자석기둥이 생겨난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를 어렴풋하게 남아 정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즉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마음으로 독서에 임하면 대량의 책도 무리 없이 읽어낼 수 있다. 여기도 책 읽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즉 어떤 부분을 파악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 형식으로 책을 읽으면 상당히 책을 빨리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들을 때도 이게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장 아이들에게 물려줄 3가지 힘 2장 스포츠로 두뇌를 단련하라 3장 동경을 동경하는 마음 4장 숙달론의 기본서 쓰레즈 레구사 5장 신체 감각을 기술화하라 6장 무라카미 하루키의 스타의 만들기 이렇게 6장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나머지도 읽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장 숙달의 기본서 쓰레즈 레구사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은 정말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숙달론의 기본서 쓰레즈 레구사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4장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즉 달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나온 방법이 투자해서 성공하는데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나 본인 스스로 한창 주의력이 높아져 있을 때는 실수하는 일이 드물다. 하지만 별것 아니라는 마음으로 잠시 방심하거나 한눈을 파는 순간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이러한 원리는 나무 타기나 공차기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며 겐코는 이처럼 숙달과 관련된 사항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즉 나무 타기와 공차기 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책의 저자 겐코가 발견한 원리입니다. 즉 잘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도 잘될 때 잠하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사위를 던져야 하죠.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실수를 일으키는 방법을 피해 지더라도 조금이나마 시간을 버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쌍육치기의 달인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쌍육치기는 윷놀이와 비슷한 놀이 같습니다.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항상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 또는 실패를 볼 때를 대비해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이것도 투자해서 너무나 중요하죠. 항상 돈을 벌 욕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방어적인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성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무언가 예술적 기질을 익히려 할 때 서투른 초보자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어중간하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낫다. 스스로 확실히 습득한 다음 사람들 앞에 서는 편이 훨씬 고상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한 가지 기술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고 잘라 말한다. 이와 반대로 처음 미숙한 단계부터 그 영역의 달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웃음을 사고 지적을 받아도 부끄러워만 하기보다 당당하게 넘기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비록 타고난 소질은 없어도 자기 멋대로 엉뚱한 기술을 습득하는 우를 방지할 수 있다.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숙달의 경지에 올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성을 얻을 것이다. 여기도 저는 너무나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어떤 것을 배울 때 모든 것이 완벽하면 그때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을 얻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결코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배워야 핵심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달의 해답은 의식을 또렉하게 집중하는 데 있다. 초보자는 화살 두 개를 동시에 쥐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화살을 믿고 첫 번째 화살을 성의없게 쏘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에게는 한 개의 화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즉 어떤 활쏘기를 배우는 사람이 화살 두 개를 손에 쥐고 화살을 관역을 겨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화살속이 달인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집중쟁 상태에서 한 번 한 번의 판단과 연습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한 번 한 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 기술을 습득하는 기간이 엄청 단축되고 실력도 향상될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마지막에 무라카미 하루쿠이 성공 비법이 나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토 다카시가 지은 인류의 조건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숙달되어 최고 즉 인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보도록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읽은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